이번 영상에서는 사실적인 주름 표현을 하기 위해 옷주름에 생기는 이유와 특성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름은 피부, 옷, 종이 등에 개체에 힘이 가해지고 운동성이 생겨날 때 움직임을 비교적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생겨납니다. 구부러질 수 있는 연성을 가진 금속에서도 주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름은 개체에 방향성이 생길 때 재질이 잡히거나 구부러지며 개체의 운동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옷주름을 표현하기 위해선 다양한 재질의 종류와 성질을 알아야겠지만 오늘은 옷주름이 생기는 이유와 옷주름을 그리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 볼 옷주름은 한정적으로 캐릭터가 입고 있는 옷을 말할 수도 있지만 옷의 원단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단을 이해하고 주름에 대하여 이해한다면 옷뿐만 아니라 다막면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옷주름은 정해진 형태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비슷한 규칙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옷주름을 쉽게 공부하기 위해선 이러한 규칙성과 주름이 생기는 이유를 같이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글이나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실제로 만져보거나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네모난 수건이나 헝겊, 원단 등의 중심을 잡고 들어올리면 원단이 가진 특성을 알 수 있는데 잡은 위치는 힘이 생기는 지점이 되어 주름이 한 곳으로 보이게 되고 아래쪽은 중력에 의해 처지면서 원단의 두께와 부드러움의 정도에 따라 점점 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잡고 있는 위치를 두 개로 늘려봅니다. 두 지점을 잡고 있을 때 힘이 생기는 위치에 늘어난 만큼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힘을 받는 지점이 하나일 때와는 다르게 불곡진 규칙이 생겨났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주름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단으로 주름의 실제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단의 양쪽 끝을 잡고 잡아당길 때 원단의 중앙 부분의 주름이 직선에 가깝게 쌓이며 양쪽으로 잡아당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양쪽을 잡은 채로 원단 중앙에 힘을 풀면 원단이 아래로 처지며 굴곡진 주름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몸에 닿는 옷주름 역시 인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원단의 재질에 따라서 옷주름의 크기나 두께는 달라지지만 옷주름이 생겨나는 형태는 비슷합니다. 인체의 크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인체는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옷주름 역시 비슷한 규칙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체의 형태를 단순한 도형으로 만든다고 할 때 원기둥에 가깝다고 상정하겠습니다. 이때 옷은 마찰에 의해서 인체의 흐름이나 방향에 따라 같이 움직이는데 이 옷주름의 움직임을 봉제선이 방해하게 됩니다. 인체의 움직임이나 흐름에 의해 생기는 힘과 동제선에 의해 생기는 힘은 네모난 원단을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사람이 옷을 입고 있을 때와의 차이점은 양쪽에서 힘이 생겨날 때 인체라는 원기둥에 의해 힘을 받는 옷주름이 모이는 것을 방해받는다는 게 다른데요. 이 때문에 옷주름은 사람의 몸을 타고 힘이 있는 지점으로 이동하면서 인체 굴곡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옷주름을 표현할 때 인체 외곽에 옷주름이 끊겨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옷주름이 끊긴다면 인체의 입체감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없게 됩니다. 옷주름은 인체를 타고 흐르기 때문에 인체 앞에서 보인 주름이 뒤에서도 이어져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굴곡을 따라 표현해주는 게 좋죠. 옷주름의 단면을 보게 되면 주름은 마치 쌓여있는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주름은 단순히 칼집처럼 날카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단이 접히고 구부러지며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질의 두께감과 인체를 타고 흐르는 주름의 방향성을 이해한다면 감상자에게 보다 설득력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주름은 인체의 흐름을 타고 생기게 되므로 옷주름으로 운동하는 인체의 다이내믹을 부각시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 자료를 보고 인체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원단은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며 떨어지고 있는 것을 인체가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 인체에 튀어나오거나 굴곡진 어딘가에 걸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체의 흐름에 따라 원단이 구부러지거나 접히기도 하며 때로는 봉제선에 의해서 힘을 받는 부분이 나뉘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무게 때문에 다시 원단이 밑으로 쳐지고 쌓이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옷주름의 형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옷이 걸쳐져 있는 인체의 굴곡을 파악하고 옷주름의 방향으로 인체의 움직임을 유추하여 옷 안에 있는 인체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옷주름의 형태는 규칙성이 있지만 정형화에서 그리면 사실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감 있는 주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걸쳐져 있는 개체의 형태, 재질감, 부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름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을 따르되 다양한 형태로 알맞게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옷주름을 그릴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지만 주름이 생기게 되는 이유와 원단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리면 랜덤하지만 사실감 있는 주름을 그릴 수 있게 되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만큼 사실적이게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방향성은 맞지만 주름이 걸쳐져 있는 개체를 간과하고 그리게 되면 그림에서 입체감이 많이 죽어 보이기 때문에 원단이 걸쳐져 있는 개체의 형태를 고려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점이죠. 때로는 옷주름을 간소화시키기도 하고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보며 연습을 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익숙하게 옷주름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며 옷주름을 그리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도 짧아지게 됩니다. 단순히 정형화된 주름을 그리기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을 이해하며 공부한다면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옷주름이라는 요소를 이해하여 사실적으로 옷표현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옷주름의 형태를 다양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원단의 종류와 두께, 재질감에 따른 주름의 형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